자 우리 ls머트리얼즈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100%입니다 자 오늘 1월 1일이구요 자 2024년의 첫째 날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 100% 약속을 드렸듯이 어제 밤을 샌다라고 약속을 드렸어요 밤을 새면서 뭘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까 ls머트리얼즈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분석을 해서 자 은퇴를 걸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말 100% 20년 경력을 다 담아서 제가 밤새도록 분석해서 우리 주주님들께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을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구요 현재 밤을 앉아서 지금 목이 약간 쉰 상태입니다 자 양해를 부탁드리구요 밤새도록 분석했고 연구소에서 진짜 잠도 안자고 지금 계속해서 앉아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 좋아요 구독 반드시 눌러주셔야 돼 정말 100%에게 많은 힘이 되구요 자 사랑이자 응원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구요 2024년 자 2023년 주주님들 너무나 고생하셨고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100%가 인사를 먼저 올리도록 하구요 2024년도에도 자 100%가 은퇴를 안한다라고 하면 1월달에 은퇴 안하고 우리 LS 머티리얼즈 30만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우리 주주님들 자 계속해서 우리 주주님들께 돈을 버실 수 있도록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100%가 옆에서 정말 서포터를 최선을 다해서 은퇴를 안하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주님들께 서포터 해드리고 수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한 해가 된다라고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새 분석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자 100% 은퇴를 찬성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찬성이라고 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있는 100% 개인 번호로요 100% 정말 빨리 사라지고 어? 나 우리에겐 너가 필요없다라고 하시면 찬성이라고 100% 은퇴 찬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편에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께도 저는 이분들의 의견조차도 전부 다 존중하는 자 폭넓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수용을 하도록 할 거고요 자 100% 반대한다 너와 정말 함께하고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대라고 적어주시면 자 이 또한 저에게 제가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할 거고요 10만원을 돌파한다고 할지라도 찬성이 많으면 저는 깔끔하게 은퇴 저의 은퇴를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하시면 저는 적극 은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만 9천원까지 가더라도 은퇴를 할 거예요 저 확실하게 우리 주주님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30만원을 돌파하고 30만원을 10만원 자꾸 30만원에 에코프로 머티하고 자꾸 가격에 헷갈려가지고 자 10만원을 돌파를 하고 나서 반대가 더 많다라고 하면 자 우리 주주님들의 이 생각을 100% 은퇴를 반대하시는 이 마음을 제가 반영해서 정말 심사숙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100% 최근에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테러 공격을 당하고 있고요 자 사기꾼이라고 사칭범이라는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한 번도 기봉이라고 내 입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런 모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자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우리 주주님들 저 혼자만의 공격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공격이다 엘에스 머트리어즈에 대한 공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까내리기 위한 공격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엘에스 머트리얼즈의 이 가치를 진정한 기업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작자들의 이야기를 주주님들께서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진짜 이 기업 가치를 알고서 알고서 투자하시는 우리 주주님들께 100%가 이 정확한 기업 가치에 대해서 말해드렸다는 이유로 인해서 사칭범인이 뭐니 범죄자니 어떤 범죄자가 이렇게 새벽에 영상을 찍어 어떤 범죄자가 잠도 안 자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까 우리 주주님들 아시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말 힘들 때 돕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했어요 우리 주주님들 더욱더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100% 응원의 한마디라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고 음해를 당하고 있을 때 진짜로 함께 해주시고 진심으로 응원해주시는 분이 진짜 우리 LS 머트리얼즈 주주님이라고 100%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히려 자 오히려 기봉이 주식TV에서 우리 LS 머트리얼즈를 강력하게 공격을 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 황제주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분들께서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한 번이라도 검색을 해볼 거 아니야 기봉이 주식TV에서 따줬기 때문에 우리 LS 머트리얼즈가 황제주라는 사실을 더 만천하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나는 고마워 기봉이 주식TV가 나를 이렇게 욕해줘서 우리 LS 머트리얼즈를 욕해줘서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이 주식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하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줘서 너무나 고맙다라는 나한테 뭐 개새끼 상새끼 쌍욕을 해댔지만 나는 오히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해 주주님들 똑같이 욕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더욱더 마음이 넓은 사람처럼 오히려 고맙다라고 인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정말 성정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정말 좋은 심성을 가진 아시겠습니까 너무 고맙다 진짜 우리 LS 이야기해줘서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를 알려줘서 너무나 고맙다 자 우리 구장은 회장님께서 2차 전지 소재 2조 투자 CFE로 2030년까지 2배의 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비전 2030년 본개도 새만금 온산 국가 상단의 생산 시설을 건립하겠다 배터리 소재 전기체 부품 충전 친환경 에너지 기회 발굴 기회 자 우리 주진도 진짜 대박이야 한마디로 진짜 미쳤어 이거는 진짜로 아시겠습니까 비록 우리 LS 머트리얼즈가 마지막 주자로 그룹에서 막내이지만 그 누구보다 먼저 그 누구보다 정말 강력하게 지금 투자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 우리 구장은 회장님께서 아시겠습니까 이 의미를 엄청난 의미를 이런 정도의 주진들 엄청난 핵심 투자를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뭐 기업이 폭락한다는 게 망한다라고 말하는 안티들 진짜 대정신이 아니야 지금 기업을 좀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미친 거야 진짜 이거는 100%가 은퇴를 걸만 합니다 지금 100%가 은퇴를 걸면서까지 우리 주진들께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예요 아시겠습니까 10만원 강력 돌파 10만원 강력 돌파 못할 시에는 은퇴 이렇게까지 주식 인생을 걸면서까지 우리 주진들께 말씀을 드릴 만큼 대단한 기업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2차 전지의 가장 우리 주진들 약점이라고 말했던 부분들 서울에서 부산을 가기 위해서는 한 번에 못 간다라는 이슈가 있잖아 주진들 우리 UC 울트라 커피 시터 LS 머트리얼즈의 울트라 커피 시터로 인해서 충전 없이 갈 수 있다라는 거 엄청난 겁니다 주진들 게임 끝난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 전고체까지 우리 UC로 인해서 울트라 커피 시트로 인해서 전고체 시장까지 주진들 게임이 완전히 뒤바뀔 수가 있다라고 100%가 말씀을 드렸잖아 그 뿐만이 아니라 지금 풍력부터 시작을 해서 풍력 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고 미래에 어떻게 되겠어 주진들 이 정도의 파급력이 있으면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로봇부터 시작해서 단순히 전기차뿐만이 아니야 지금 산업 전반에 걸쳐서 100%가 말씀드렸던 대응자료가 기업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세계 전반의 모든 산업에 걸쳐서 들어간다니까 이런데 울트라 커피 시트 세계 1위 기업을 어떻게 까내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괜히 거래량이 주주님들 세력이 무슨 바보도 아니고 세력이 무슨 바보도 아니고 삼성전자에 버금가는 대금이 들어왔다니까 주포가 바보도 아니고 만만한 주포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3조가 넘었지만 2조짜리 종목을 뒤흔들었잖아 수급 자체를 뒤흔들면서 빼대기 치고 이게 보통 놈이냐고 지금 주포가 아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놈이 들어왔고 어마어마한 한 주포가 들어올만한 종목이라고요 100%가 말씀을 드렸잖아 괜히 LS그룹에서 자 상장을 시킨게 아니에요 LS 엠트론에서 물적 분할로 왜 자회사를 주주님들께서 만들었겠어 엄청난 기술을 가진 분야 이 새로운 전문기업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서 상장을 시켰잖아 우리 주주님들 아시겠습니까 기존 커페시터 모터 이런 부하에 의해서 유도성 부하의 전력을 보상해주는 것이지만 울트라 커페시터 이런 점에서 용량 자체가 더 큰 출력을 가지고 이런 출력 감소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3차 전지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게 아닙니다 우리 주주님들 아시겠습니까 봐봐 이제 주주님들 어디에 상용화가 되는지를 보라고요 100%가 말씀을 드린대로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현대기아 전부 다 UC로 지금 바뀔거야 우리 주주님들 전고체를 왜 만들어 전고체를 죽어라 전고체 만드는 이유가 화재 예방하려고 그런거 아니야 빨리 충전하고 주행거리 길게 하려고 이거를 해결해버린다니까 그냥 울트라 커페시터가 전고체마저 지금 전고체마저 지금 이 냉정한 시장에서 주주님들 시장은 냉정한거에요 냉정한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뒤바뀌어버리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주주님들 아시겠습니까 모든 밧데리에 이놈이 없으면 팔리지가 않아 버리는거야 그냥 우리 주주님들 국내를 넘어서 그냥 해외까지도 씹어먹어버리는 기업이라고요 국적이나 업체를 가리지 않는 엄청난 범용성을 자랑해버린다 100%가 우리 주주님들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잖아 모든 산업과 업종을 통틀어서 매번마다 대장테마 대장 섹터는 바뀌었다고요 주식시장 매 10년마다 한 번씩 대장테마는 바뀌었지만 대장이 되는 섹터는 뭐가 나왔어 주주님들 텐베거 텐베거가 나왔다고 10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요 주주님들 1등은 무조건 텐베거가 나온다고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2024년 우리가 정말 화이팅해서 출발해도 모자랄 시간에 주주님들 이런 안티들의 쓰레기 같은 헛소리나 들어가면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전히 44,000원 주가 2023년 마무리 종가가 주주님들 44,350원 여전히 너무나도 저평가가 돼 있는 구간이고요 앞으로 멀리 가야 돼 정말 뛰어나가야 돼 구간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이런 헛소리를 들을 때가 아니라 주주님들 밤새고 지금 100%가 플러스 A에 대한 부분까지 안티들한테 이거 내가 안 알려줄 거야 진짜로 안티들 진짜 절대 나한테 진짜 안티들 연락하지마 위에 번호로 안티들은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 주주님들만 LS 머티리얼즈 대응 전략 플러스 A까지 넣어놨습니다 밤새면서 지금 뭐하겠어 우리 주주님들 밤새면서 진짜 이 기업 가치부터 시작해서 투경 해제에 나온 다음에 폭등 시나리오들 싹 다 넣어놨어요 자 목이 쉬었어 지금 밤새다가 지금 목이 쉬었습니다 주주님들 자 좋아요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고 자 단 한분도 빠짐없이 오늘 1월 1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주님들 마지막으로 100%가 드리는 새해 선물 은퇴 전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해외 선물 해외 선물 자 은퇴 전에 드리는 마지막 새해 선물이기 때문에 단 한분도 빠짐없이 오늘 LS 상단에 있는 번호 100% 개인 번호 010-4674-513 우리 주주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는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의로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주님들께서 주주님들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주주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민주주의 절차를 걸쳐서 제가 행동을 할 거니까요 찬성하시는 분 찬성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라고 자 소중한 한 표를 보내주셔서 자 100%의 행보를 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10만원을 못 넘을 경우 1월달에 깨끗하게 은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은퇴 전에 100%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 마지막 이 새해 선물 단 한분도 빠짐없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새벽에 새벽부터 자 활기차게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